AK 테스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검사하는 사람이 너무 힘을 쎄게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내 팔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력을 제가 누르는 힘을 정확하게 재실 수 있는 의료기구예요. 이것을 착용을 하고 얼만큼 힘을 줬을 때 떨어지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르는 부위를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를 이제 누를 건데, 자, 핸져보시고요. 몇이냐면 160으로 눌렀는데 이제 떨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백회, 백회를 막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힘이 빠진다고 해요. 백회를 막고 같이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똑같이 하시고, 여기 똑같이 누를 거고 백회를 막고 자, 누르겠습니다. 자, 83. 네, 83으로 눌러도 쉽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차피